할로윈데이의 유래 모든 문화에는 역사적 기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면 우리가 왜 이런 축제를 벌이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고 즐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안동의 차전놀이는 후삼국시대 완건과 견헌이 안동에서 벌렸던 안동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 민속놀이입니다. 그렇다면 매년 10월 31일 전세계적으로 열리는 할로윈축제는 어디에서 유래된 것일까요? 할로윈데이는 오래전 유럽을 지배하던 켈트족의 풍습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켈트족은 기원전 2000년 전부터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민족으로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심지어 지금의 소아시아 튀르키의 지방에서도 살고 있던 민족입니다. 선경에 갈라디아서가 나오는데 갈라디아란 켈트인을 말합니다. 기원전 50년경 로마제국은 갈리아 전쟁을 통해 켈트족을 무릎 꿇리고 지배하기 시작했으며 기원후 392년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하고 모든 이교 숭배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다신교 신앙을 믿어오던 켈트족은 그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고 기독교를 받아들였어도 그들만의 신앙의 전통을 고수했습니다. 켈트족은 11월 1일 은 추수의 끝과 겨울의 시작이라 믿고 죽은 자의 영혼을 부르고 악령을 달래는 의식으로 동물들을 희생제사로 바쳤습니다. 내려오는 소문에는 동물 외에 더 끔찍한 희생들이 치러졌다고 합니다. 가톨릭은 그들의 신앙을 배척하지 않고 교묘히 기독교적 신앙으로 둔갑시키는데 성공했는데 여신 숭배 신앙을 마리아 숭배로 그들의 다신교 신앙을 성인 숭배 신앙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 은 만성절이라 명하여 모든 성인들을 흠모하고 찬미하는 축일로 지정했습니다. 여기엔 켈트족이 섬기던 신들과 죽은 조상들의 연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10월 31일 은 할로윈데이 전야제라 하여 고인의 무덤에 찾아가 유고를 꺼내놓고 촛불을 켜놓고 찾아오는 조상들의 영혼을 맞이하는 것이지요. 유럽의 할로윈 전야제 때 공동묘지 풍경입니다. 본 작가가 15년 전 필리핀에서 4년을 살아보았는데 10월 말에는 공동묘지 인근에 교통이 두절될 정도로 많은 인파들이 몰리며 어떤 사람들은 무덤에서 조상들의 뼈를 꺼내어 놓고 음식을 진열하고 촛불을 켜놓습니다. 술과 담배까지 준비하기도 합니다. 가난에서 부모의 무덤을 사지 못하고 화장한 사람들은 집에 모든 불을 끄고 촛불을 켜놓고 조상들의 홀령을 기다립니다. 그날은 귀신들이 판치는 날임으로 사람들은 귀신들보다 더 무섭게 분장을 해야 귀신들이 달라붙지 않는다 하여 각종 끔찍한 모습으로 화장을 하고 분장을 합니다. 특히 호박 등은 귀신들이 찾아올 때 잘 찾아오라고 기를 밝히는 용도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귀신 분장하고 다니면서 트릭워 트리트 하고 캔디를 얻는 재미에 할로윈의 의미도 모른 채 하루종일 귀신노름을 합니다. 트릭워 트리트란 사탕을 주지 않으면 골탕을 먹일 테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애들 같으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이런 이상한 문화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유치원 아이들까지 귀신 분장하고 즐기는 날이 되고 말았네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할로윈 복장인 마녀복장이나 해골 드라큘라 복장 혹은 이러한 좀비들의 복장들을 함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자식들을 이러한 악한 영들에게 내주는 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이런 옷을 사도록 내버려 둔다면 아이들이 이러한 마녀복장이나 드라큘라 복장을 이용한 다음에 집안에 보관함으로 악한 영이 가정에 들어와 거주하는 합법적인 장소를 마련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동참한 가정들이 후에 악한 영들에 위해 가정이 파괴되어지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불상사를 당하거나 아니면 가정에 불운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러한 사탄의 전략에 우리 부모들은 절대 동참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할로윈데이 행사를 한다고 상점이나 학교에서 이러한 악한 이미지들을 집앞에서 혹은 상점 앞에 내걸어 놓고 마귀를 쫓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집안에 불러들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과 그의 조직, 악령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러한 악한 행사를 축제로 바꾸어 놓고 사람들의 가정을 파괴하거나 어린 영혼들을 낚아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을 사탄 조직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부모가 먼저 할로윈데이의 뒷면에 숨어있는 악한 비밀들을 깨닫고 자녀들의 영혼을 악한 영호로부터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만 합니다. 이상 할로윈데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마시고 우리 부모들도 어린이들도 조심하며 믿음의 길로만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